아하 아 시작 시작합니다 보네네트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작하죠 경이로운 3부 짤막하게 여러개 했는데 오늘 딱 3부네요 3부여도 유이왕도 하고 스카이림도 하고 가끔 요즘 추억파리 컨텐츠 잘 찍어서 집어넣는거 같은데 간혹가다 디지몬 유이왕 포켓몬은 안들어간지 꽤 됐는데 추억파도 팔아주면서 유용하게 잘 받아먹죠 이거 먼저 하시라는 말이 있었던 관계로 저거를 먼저 하도록 하죠 나 뭐할라그랬더라? 뭘 안했던거 기억하는데 들어가면 뭐해야지 하고 무기를 안팔았었구나 무기팔고 같이 좀 돌리다 갈게요 다 있네 총 얘랑 음 아... 두자 아냐 팔고 뭘 둘라그랬지 아 이거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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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총 권총 뭐 총총 총총 키티건 키티건은 두죠 앞으로 로봇 만날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팔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아 휘귀한 전리폼 줄 확률이 올라가는게 있어? 부스트 사용량 부스트 아 자동차야? 이거면 할래 드라미로 하겠습니다 총은 90% 23 8.0 아 23이면은 아 이거 쇼크 데미지는 상당히 센데 23이면 총알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죠? 52 야 이거 뭔데 이렇게 빠르냐? 오 되게 빠르다 아니 별로인거 같고 솔직히 말하면 빠르면 뭐해 딜이 쐬야지 무한대로 총알이 무한되면은 빠른걸 좀 선호하겠는데 화끈한 맛에 게임이 딜이 중요하다 보니까 명중률도 중요하고 좀 거르게 되네요 저격증 같은거 정말 싫어하는데 진짜 많이 쓰게 된다 저격증 제일 많이 쓰지 않았나? 좋아요 아 야 안 꺼져? 지금 룰렛 돌리는거 안 보여? 가 저런 환경을 썼어? 당황스럽네 아 저 땜에 더 안되는거 같아 가라고 보지 말자 안 보면 더 잘 나올거야 아 소리만 들어도 씨 아 조야 나오는구나 아 이거 뭐야 스킨 잔금 해제 아 데미지 별로고 연사 별로고 뭐야 이게 뭐지 나와라 아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안 나오는거야 그냥 아예 좀 화끈하게 안 나오던가 짜증나 죽겠네 나온다 이제 아 아 이거 뭐야 아 쓰레기야 아 어우 하나 나왔다 아 다행이다 하나 나왔으면 만족하겠습니다 4개로 살 수 있는거 없나요? 은행칸은 필요 없을거 같고 아 아껴주죠 나중에 저 늘리겠습니다 늘어 늘어지는것도 회차 진행하면 연기가 되나? 되면 좋겠는데 팔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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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빨리 가져 너무 시간을 끌었네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깨러 가겠습니다 뭔 총이야 이게? 아 이런 총 있었어? 내가 모르겠어 어우 총을 마라 14발씩 해서 500 몇 발이면 진짜 많네 걸어가는 수 밖에 없다는게 아 차 한 대만 줘라 뭐 없냐? 뽑는거 없어? 아 도움이 안돼 가져 메인캐스트를 한번 완료한 다음에 가라 그랬으니까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면 적어주네 바로 앞이야? 아 처음에 들어갔던 입구 그곳이구나 완료 완료 대기시간 감소 하늘을 향해 제거 뭐 주는거야? 이게 뭐야 이러면 저기 뭐 파워콜 설치하라고? 여기다가 불안하다 니 말 끊긴거 보니까 뭐야 뭐야 배신이야? 배신이야? 이거 먼저 하라고 어떻게 해? 나 그러면 서브캐스트 먼저 하게 해야지 자 이제 바울트 훈터들 잠깐만 야 남들 말을 믿으면 안 돼 이래서 야 나 서브캐스트 하고 싶었는데 하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잠깐만 나 이 이름 그럼 다 못 얻는 거야? 녹방 돌려가지고 기억해두겠어 찾아서 없애버리겠어 어쩌라고 이거? 한번 막아봐 어떡해 아우야 지지겠다 지지겠어 내가 아플 정도면은 1번 전화장치 가동 아 야 뭐하는거야 마지막 스위치 로봇이 그럼 저기였네 처음에 도와줬던 애가 로봇을 믿으면 안 돼 이 게임은 로봇이 다 악당이야 사람은 미친놈인 거나 로봇은 악당이야 서브캐스트 다 날아간 거야? 못 타네 지금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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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리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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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의 욕료을 정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도를 지켜놨게 한 번 5년 전에 로봇은 악당이 안 걸렸어 이리늄 이리늄 나 필요해 칸에 구해섬 전달한거 아니야? 아.. 너가 생명선이구나 뭔일이야 아우 정신이 없네 뒤에서 남자 시키는대로 하면 안돼 한가롭게 좀 간좀 보다가 뭘 붙잡고 있으라니? 뭔 개소리야 붙잡을게 어디있다고 얘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아아 힐 다시 펴야 되는거 아니야? 뭐야 내 서브캐스트 그럼 어떡해 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깐만x2 잠깐만 나 서브캐스트 그럼 어떡해 잠깐만 광산 조사하라며! 사이렛... 잠시만 아니 나만 누가 하면 어떡해 근데 미친놈들이 나만 여기 살라고? 어른밭인데? 미간에다 총을 쏴볼라 하이랜드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릴렛이 그곳에 도착했을때 역시 내 꼴리대로 해야돼 게임은 나는 좋은 보상을 주고 그 보상으로 서브캐스트를 하면은 메인 보상으로 메인을 되게 힘들게 왔잖아요 메인 보상 끝내주는 거 나오고 그걸로 서브캐스트 도는 그런 용도인 줄 알았는데 바로 이 뒤통수를 팍 때려버리네 순간이동해야 되네 가자 멋있어 가죠 가능하면 이동 2개를 써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반대 죽인다 하잖아 이거 아니잖아 버스 어딨어 하아 스케일은 진짜 끝내준다 뭐야 캐스트가 왜 있어 아 있으면 돌아오다 크립슨 레이더들에게 도움이 필요해 로맨은 여기서 또 맵을 재탕하는 거야? 나가는 거야 도로?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요 서브캐예요? 아 서브캐구나 서브캐 먼저 하자 아 서브캐 먼저 하자 아 내 저 서브캐 거슬리게 나 깔끔하게 모든 캐스트가 있어 없어야지 기분이 좋은데 새로운 게임만 모든 캐스트 없어져야지 기분이 좋은데 저기로 가는 거야? 아 저 비투로 해서? 왜 이러냐 저 핸섬인지 나발인지 찾아서 없애버리겠어 갑니다 빨리 이동하죠 아이와 솔직히 저는 NPC 글도 잘 안읽어서 제가 뭐였던 애인지 몰라요 얼굴이 자꾸 보여서 적인지 아군인지도 몰랐거든요 아피 이렇게 나와버릴 줄 몰랐네요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솔직히 아아 구나치지마 들어갈 수 있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최대한 2600짜리 차한테 덤비는 거야 지금? 못 깝다고요? 지금 뭔데 이렇게 세냐? 야아 뭐 또 없어? 그래 이 정도겠다 가서 정리하자 아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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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넣어주는 거네. 많진 않았네, 모비. 차가 제거해줘서 뭔지. 아, 가기만 하면 서투리지 않고? 쟤네가 뭐 제거하면 어떡해. 올라가서 중 설치하는 거야? 어우야, 이게 박살나갔어. 어휴, 총 괜찮다. 점심은 똥인데 벌레보다 적게 주네. 올라가는 건데, 위에는. 아, 왜 터져? 암도 터지네? 아, 뭐야. 미친 게임이... 아휴. 어휴, 건축 쎄다. 좋아요. 어휴, 뭐야. 쓰레기죠. 쓰레기 아닌가? 아, 그만 쏴. 아, 진짜. 경로를 모르네. 아, 안돼. 너무 일찍 던졌어. 제발, 제발. 그 사라졌어. 아, 제발. 가지 마세요. 제발, 그래. 아. 아, 쓰레기 게임. 아, 아. 아, 아. 데드했었군요. 제거하고요. 제거하고 쓰죠. 아, 제. 아, 저 혼자 합니다. 아, 포탑이 다 잡아주는구나. 포탑을 잊으면 안 되지. 그 사람은 0, 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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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로. 아, 이거 터뜨네. 아니구나. 그리고 지금은 능력치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게 포탑이 다 잡아주기 때문에. 크흑. 포탑이... 포탑이 저보다 쎄기 때문에.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. 어디... 그럼 이 도전 과제는 새로운 캐릭터 키워도 계속 이어지나요? 이거 뭔데 이렇게 세지? 오, 세상에. 맙소사. 15레벨 거야? 869야? 와... 저기 두 개야? 저, 저, 저. 가면 가야지. 자아. 홈디. 코인 이거 아닌가요? 이거, 토큰? 너무 쎄지면은, 아무리 RPC 게이더라도 너무 쎄지면 좀 그래요. 과학에서 능식 올라가면은 아하오! 아우씨 아우씨 마지막 건은 다른 곳에 있나보네 저기 올라가는 거구나 저기 또 어떻게 가라고 만든거야 여기 여기구나 아우 선물이야 아우르르르르르까 오 뭐야 이거 오우 내가 낀 거보다 좋은 거다 가자만 가지고만 있고 야 데미지 2000이라니 너무 멋지잖아 크 역시 포탑이야 내려가라고 표시가 된 건가? 내려갈 만한 게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아 뭐야 아 쟤 미쳤는데 로봇? 로봇이 미쳤는데? 댕크인가? 아아 꽁꽁언 꽁꽁이들 잠깐만 둘러싸이면 안 되는데? 아무래도 그만해 그만해 너도 또 가다 가 가 어우 가 좀 가 가 가 어우 되게 세네 아 됐다 졸라 많네 이거 전혀 얼지 않았잖아 얼었다 그러니까 내가 따뜻하게 해주겠어 켜 켜 아 그 없이 많이 준다 세 개 세 개 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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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레벨업 했네 스킬 스킬 어 이거죠 메타스톰 언제쯤 찍을라나? 나 핵 미사를 보고 싶은데 두 개 설치하는 건 내가 정신 없어서 못 설치할 것 같고 한 번을 설치하되 콩하고 터지는 거 기대가 되네 어디야 음 나가는 거구나 가죠 진짜 3천됐네요 차가 진짜 3천됐네요 차가 어디 아 저곳으로 가는 거야 좀 걸어가야 되네 저것도 차 있는 데까진 차 타고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지 딱히 넘어간다고 해서 밸런스가 깨질 것 같진 않은데 다른 캐스트가 있나 깨지는? 바로 여기가 차 파는 데고 화끈하게 쭉쭉 달리고 가고 싶은데 넘어갈 수 있어요? 아니 아까 2키 누르니까 차 내리길래 아이스맨 저 로봇이랑 같이 캐스트 깬 게 처음 이후로 처음이네요 뭐 주지? 15랩일거죠? 순탄 됐고 아 별루네 비싼 거 봤죠 그냥? 할 거니까? 메인키 하면 되네 팔짜리 무기? 극혐이죠 1300짜리 팔고 유물에서 대기시간 액션 승기 감소 팔고요 어 실드 팔고요 어 실드 팔고요 음 충분하네 어디 이 맵 안에 있네 저번에 날 고통줬던 이 게임하면서 가장 어려운 캐스트 택배 배달 어 여기 아닌 거 같은데? 아 뒤야? 에비 아야야야야야야 아 마우스지 마우스 마우스로 이동하는 거지 마 마우스 왜 마우스로 이동하는 거야 여긴가 여기? 아 여기네 아야야야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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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ound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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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차 beautifully 아 아악 액 액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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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차타고 있을걸 아앵 됐어 가자 오오 뭐야 아이고 아이참 아잇 아잇 그냥 저 무시하고 지나가죠 우리 어디야? 좋아 뭐 어디면 어때? 도전가지 한계란 없다 로봇 맞어? 사람 아니야? 인성이 로봇 인성이 아닌데? 아 아 저렇게 음 뭐 가죠? 열어 줬으니까 열어 줬는데 아 나 얘네랑 싸우지 말고 로봇이랑 싸우고 싶은데 로봇 좀 상대하고 싶은데 없나? 나 맨날 게릴라만 하고 람보처럼 동료들도 좀 있고 싸우면서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동료가 없어 팔건 이제 없고 무기를 하나 바꾸죠 지금 쓰고 있으니까 아 이거 좋은데 아 이거 바꾸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RPG도 많이 쏠 수 있고 음 음 음 또 인간이야 야 되게 반응 빠르다 야 어 개없이 많이 주네? 프아 여기 아 아